안녕하세요 그리핀의 원두율러를 맡고 있는 바이퍼 박도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그리핀의 서폿을 맡고 있는 아이로브 정상윤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그리핀의 미드레이를 맡고 있는 유카센 누현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연패 할 때는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었는데 그전 이연패까지는 좀 치물어 보면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핀 she may have found an opportunity here 볼륨은 플래슨 누르미가 Catch the роль 이러나 본 ace Story ocupионheard of 그리핀 프리핀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지난 경기들과 다르게 저희가 좀 뭔가 그래도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좋았고 또 이기기까지 하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으로 승림까지 챙기니까 좀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전 경기보다 더 잘해져서 이긴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일단 이긴 거에 의미를 두고 기분이 좋게 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팀으로 포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캐리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리중 왜 이리 오래갈려? 처음ik 테스트 누가 해볼까요? 처음ik 테스트 생긴 거 있단 비디오미 똑같네 똑같은 것 같단 그럴 수도 있어 대박이다 내가 영상이 머리가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냄새 맡고 나 두 번째 저보다 나는 먹는다고? 저가 한 입으로? 괜찮아 이게 코카콜라고 이게 코카콜라고 이게 팔찌 주의 바다 마셔 와 떨떠르맛보다 떨떠르맛은 왜 이렇게 오신대? 왜 이렇게 마셔대? 동원이 친이야 아미나니? 제 거에요 이게 코카콜라 너 마셔봐 난 같이 먹는 거 아 이게 코카콜라다 이게 코카콜라 아 잠깐 이것까지 마시고 패스 장인 나왔어 네 이거 아 이게 코카콜라 아 이게 코카콜라 아 잠깐만 아닌데? 아 이게 둘 다 코카콜라 아니면 이거 코카콜라 같아 코카콜라도 톡 쏘는 맛을 날 느꼈거든? 아 바꿀 기회를 줄게 형 써봐 이거 둘 다 코카콜라 정답 정답 너는 그냥 잠시 마시지 아 이거 둘 다 코카콜라 라니까? 둘 다 코카콜라 조작하지 마세요 형이 형 둘 다 맛있었지 여덟 둘 다 코카콜라 저의 아말로